장갑 품질 이거 자 일단은 퀘스트는 끝났고 이제 4티어 컨텐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잔인데 크루잔 전장이거든요. 이제 이게 전에 원래 님들 이렇게 봤잖아. 이게 이제 UI 선택하면 카드로스 전장판으로 바뀝니다. 해가지고 여기 에브닛 큐브 있고요. 에브닛 큐브는 이번에 새로 나온 데가 1회금인데 여기가 아이템 레벨 1640이고요. 베이모스는 재료 바뀌었다. 엄숙한 결의의 반지. 품질 미확인. 도파민 온. 그리고 이게 공적인데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카드로스 레이드를 돌면은 공적치가 올라가서 체력이 늘어나거나 혹은 이제 무력화 피해량 증가 공격력 증가 그냥 계속 레벨 올리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대왕 맞추피 1퍼. 그래서 카드로스 나올 때쯤 대왕 맞추피까지 가면 될 것 같고 아게오로스에서 일단 비전룩 나오고요. 스케일 시전 속도 8퍼 증가에 스킬 적중 시 무력화 피해 16퍼 증가 되는 거 나오고요. 전투가긴 나오고 이런 거 나오네요. 지금 악세라. 자 일단은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보석 압착 먼저 하고 갑니다. 시작이군. 10 failures. 갑니다. quoi파. technique. 오. 터!!! 와, 안 돼! 다행이다! 괜찮아. 일단 수락이로 안 할게요. 와, 이것만 해도 졸라 세진 느낌인데, 지금? 자, 일단은 쿠르단전선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쿠르단전선 일단 아이템 레벨 1660 아비도스 이 작전 카던이 바뀐 겁니다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작전 진행도라고 우리가 카던 진행률이 있잖아 저게 좀 늦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34%밖에 안되지 이게 두 판에서 한 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아마 기존보다 숙제 시간은 좀 더 빨라졌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개꿀인데요 카던이 훨씬 편해졌네 마지막 방에서 계속 러시만 막으면 되네 전보다 빨라 훨씬 끝 이러면은 그냥 당일 공명의 기운 끝 경험치 지금 깨니까 지금 약 한 1400만에서 1500만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보석 몇 개 떴냐고 한번 볼게요 봐볼게 지금 보석 보이냐 하나 둘 셋 넷 1렙 4개 줬는데요 젖댓 풀류계로 도니까 4T 3렙 하나 나왔다구요 그러면 나 버그야? 이거 뭔데 나 왜 1렙 보석 3개 나왔는데 4개 나 버그야 뭐야 이거 1660카던이야 심지어 이 X같은 게임아 몇 렙 돌아왔어요? 이 분도 레벨 높을텐데 아 뭐야 아 운빨이 이렇게 크다고? 아니 근데 나는 운빨도 있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도파민 아저씨기 때문에 그리고 케노아트 요새 한번 가봅시다 쏠플 가랬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첫판이든 두번째판이든 세번째판이든 보스 잡았을때 랜덤으로 하나 더 나온다고 하더만 지금 그게 안나왔구나 난 깼을때 결과부상으로 하나 나온줄 알았다 그럼 일단 세판 돕시다 이거 오 두개다 오 앗싸 아 박스 나중에 까야겠네 나온것만 계승좀 할게요 아예 안나오기도 하냐구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네요 예 안나오네요 어 어? 장갑 품질 이거 아니 돈 버.. 돈을 왜.. 아니 선생님들 지금 얘네 다 품백인데 얘만 99에 걸려있어서 얘가 처먹은 돈이 지금 200만원이 넘습니다 품기백도 없어요 계승이 어디서 되는데 그러니까 얘로 품백 노리는거에요 지금 돈 버리는게 아니에요 어? 아아씨 어? 아아아아악 어?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뭐? 손해라구요?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이거 화당 됐다 에스도의 품격 아아 씨랭 올품백 했네 에스도의 품격 에스도의 품격 자 일단은 아기오로스 이거 팡 파볼게요 제가 agine 오 office 와 잠깐만 뭐 방깍 수바 5중이야? 저스트가드! 이게 어트랙션이 뜨는 게 아니구나 그냥 터지는 타이밍에 딱 막는 거구나 그냥 서폿 없이 오 저스트가드 아 아깝다 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야 저게 노란색으로 반짝였을 때 올리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반짝이면 이제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딱 나한테 올 때 저스트가드를 때리는 거 같은데 맞나요? 한 번 더 해볼까? 저스트가드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솔플로 들어가서 해볼까? 저스트가드! 아! 아 잠깐만.. 아니 잠깐.. 헉! 아 이것도 터질 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저스트가드는 진짜 보고 터지는 거 딱 그 타이밍 제아해야 되네 간다! 하나 둘 저스트가드! 오우! 오 멋있네? 오 재밌었고요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리고 일단 본캐로 할 수 있는 건 거진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쇼맨쉽으로 강화 딱 한 번만 눌려보겠습니다 3퍼인데 강화 붙으면 레전드인데 이거 이거 전광판 뜨나? 드가자! 따! 따! 못합니다 이제 운명의 파편을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캐릭 스토리 밀러 가볼까요? 그런데 실린들과 소동이 좀 벌어졌네 아 안되겠다 야 너무 힘들다 수바 도파민 충전 한 번만 하고 가자 보석 합성 좀 할게요 아 진짜 더럽게 힘드네 이거 아 아예 굴에 거파를 사서? 어? 잠깐만 자결 야 수바 왜 구작이 더 싸? 아 와이프 카톡 좀만 빨리 볼걸 아 또 기가 막히게 또 이것만 나오네 성질나네 진짜 이것도 면화 뜨면 또 이득이거든 간다이 하나 둘 셋 고 그렇지! 이거거든 바로 메꿨죠? 됐다 거의 다왔다 와 시댕 존네 세지고 있어 지금 미쳤 미쳤다 좋았다 지금 개 세지고 있다 지금 다시 지옥행 온